네 안녕하세요 최정환TV의 최 박싱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월마다 오는 언박싱 시간인데요 정말 그냥 여주와 혈리스는 어떤 느낌일까 보러 갔다가 지금 카드값이 어마무짖어서 돌아갔어요 말을 해도 뭐해요 이거 사실 추린 거예요 우리 운동복을 일단 많이 플렉스를 했는데 운동복조차 여기 좀 낄 수가 없는 거야 어쩌니 미어 터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즐겨 입을 애들을 빨리 뜯어야 돼요 지금 사실 언박싱 때문에 손을 약간 못 떼는 애들도 있어요 자 먼저 이 봉투 그대로 눈도샵 봉투데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요? 매장 입구에서부터 계속 눈이 눈을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옷을 보면서도 잠깐 이렇게 겹는지를 계속 하게 됐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아시겠죠? 셀린체잖아요 제가 그래서 SS에 나왔던 크러치백인데 얘는 SS에서 지금 계절감과 너무 잘 갖는 우와 대박 이런 셀린 지금 클러치인데 이 원단감이 이제 뭔가 우리가 요즘에 시어링 시어링 하는데 이게 이런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 원단 손이 시렵다고 해서 얘를 만지면 따뜻해요 이렇게 호빵 하나 든 것처럼 느낌 어때요? 빨리 이제 붕어빵 사 먹으러 갈 때 여기 붕어빵 다섯 마리 찍어 안에 수납은 이 정도 뭐 행하니까 뭐 이제 카드 지갑 한도 한 뭐 알죠? 한도 좀 많이 되는 거 아 내꺼 아이패드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하고 왔네 갤럭시도 돌아와줘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들어가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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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들어가네요 호떡 집게 호떡 이렇게 이제 하나 상반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분도숍에서 이제 겨울이니까 저희가 니트를 좀 봤는데 멀리서만 봐도 컬러가 일단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카멜에 가까운 카라멜 컬러가 니트가 입체감 있는 아이들이 꽃봉우리처럼 달려있는 니트가 자꾸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웃음은 복이 온다고 제가 이 아이를 득템했습니다 짜잔 귀여워 귀여워 뒤에도 이렇게 허리 라인에 약간 휴비가 뜨개질을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약간 수선화처럼 생겼지 근데 묘하게 보면 되게 통합같아요 자 이 브랜드 아시는 분 레지나 레지나 래지나 래지나 표시야 표시 레지나 씨가 만든 건데 지금 주목받고 있고 이미 뭐 굉장히 성공한 네 디자이너죠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주셨다 진짜 뿌려드려주신 건 아니겠죠? ㅎㅎㅎ 어때 잘 샀죠? 네 귀여워요 뭐 몇 년이 지나도 뭐 세탁만 잘하고 보관만 잘하면 늘 반갑게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그 크리스마스가 후지거나 옛날 거 같지 않잖아요 니트도 관리만 잘하면 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죠 얘네 둘이 되게 친해 보이네요 색깔 여기 그렇죠? 약간 너무 흥분하면서 자가지고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옷인 것 같아요 짠 짠 대박 안녕 완전 멋쟁이 하시지 이거는 우리가 제일 정말 사랑하는 마르질라예요 이 유명한 그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거 너무 알잖아요 여기 뒤로 보이셨어 뒤로 이 스티치가 보이죠? 이것도 역시 기본이긴 한데 집에 그렇게 체크 자켓이 많아도 자켓이 많아도 어머머 이 단추에 얘만 레드 포인트 되는 거 보여요? 레드 문단에 좀 힘이 있네 얘가 약간 빠빠 씌어 이 상관이 있어요 어때요? 진짜 예뻐 너무 잘 어울려요 오르골 정지 SNL 찍어주세요 여기 기가 궁금해 뒤로 가자요 그게 저 잘 맞아요 어깨에 또 듬직해요 뭐야? 뿌듯합니다 우와 이 옷걸이 봐 멋쟁이 분더샵 라스트 마르니에서 뭘 거 같아? 딱 봐도 뭐 신발 케이스이긴 한데 하하하하하 바풀려고 했는데 신발? 아니 무슨 신발일 거 같아 이 신발이 마르니에 나오면 무슨 신발일 거 같아? 부츠? 부츠? 운동화 예 스닉 부츠? 아니 비프? 비프? 스닉컷? 비프? 비프 끝내고 있네요 난 마르니야 네! 대박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아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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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야 지금 예쁜 거 같아 지금 예쁜 거 같아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뒤에 너무 귀여워요 뒤에 약간 저 송글씨처럼 써진 적 너무 귀엽죠? 내가 쓸 거야 진짜 그런 거 믿을 거 같아 나 저건 믿을 거 같은데 심한이 두고 다름이 룩 스텐트 놀리는 제작진들에게 호풍 떠는 어때? 좀 느낌이 달라지 이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니네 아까 내가 이거 쓸 보시고 약간 좀 니네 나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거 같더라? 갑자기? 자 그래서 다음 코스는 제가 분대숍에서 지치지 않았어요 지쳤어요 했는데 안 지쳐서 이제 마랑을 발견했지 뭡니까? 자 마랑에서 먼저 니트 이 니트는 제가 이렇게 겨울에 좀 밝은 색을 입는 걸 선호하는데 이 뽀시게 이제 우리 왜 화이트 코드로에 입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고 여기에 보이는 실루엣에 보이는 약간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자를게요 썸네일 써 아니 너무 예쁘지? 이렇게 밝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네요 처음 봐도 만져봐요 집에 와서 이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오래 입이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숨을 쉬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매워 근데 오죽하면 언박싱 어디 찍니? 다급하게 우리 언박싱 찍어야지 예 이렇게 니트 눈을 감고서 우리 집에 있는 시추 강아지 어 그런 거 같아 턱 그 있잖아 부드러운 따뜻한 뭐 이렇게 몽실몽실한 느낌이 드는 이런 애는 진짜 하나만 입어도 별로 안 까실까시랄까 그리고 대망의 어 멋쟁이 멋쟁이 니트 브라우스인가? 아 고마워 고마워 뒤는 이렇게 지퍼가 등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때도 편하고 이렇게 입고 집에 있는 그냥 그냥 데님 쫙 붙는 거에 내가 딱 그 셀링 붙이시는 건 완전 멋쟁이지 이러고 당하는 거예요 멋쟁이처럼 멋쟁이 멋쟁이 나 멋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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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아이고 나 멋쟁이니까 괜찮아 지금 마람 내려온 거 아 이 룩 제가 나중에 정말 데일드 룩 멋있게 도희가 찍어줄 거 같아 이 멋쟁이에 빠지지 않는 껄또 재난 원래 이거는 제 어 지인들도 많이 사랑하는 주얼리인데 제가 비슷한 테스트도 한 번 안 사다가 좀 아 이게 너무 가벼워서 좋은 거예요 받침 있는 거 같아 짠 멋쟁이 이 멋쟁이의 멋쟁이 옷을 보면 마랑이 든답니다 이 멋쟁이의 멋쟁이 옷을 보면 마랑이 든답니다 이 멋쟁이의 멋쟁이 옷을 보면 이게 너무 가벼워 보기에는 좀 무거워 보이잖아 이 스텔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는 또 몇 개 있어서 그중에 빈티지한 느낌이잖아 깨끗한 애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웹퀘어하고 이 멋쟁이 옷을 걸치고 다지는 거죠? 예쁘죠? 보여요? 이어링? 보여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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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유행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만 닦아서 교관 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올겨울 저와 함께 출퇴근을 함께 할 아우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하의를 이거 입고 와가지고 짜잔 아니 갑시다 짜잔 하의랑 똑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래? 혹시? 야 멋쟁이 간다 봐봐 멋쟁이 간다? 어 괜찮은데 가봐봐 근데 예쁘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빌리 아일리 씨 같은 어? 빌리 아일리 씨 완전 좋아요 이거 약간 힙한 느낌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사님 봤어요? 구경해요 이거 빨간 거요? 얘네들 너무 가볍고 이 아우터 이 느낌이 이게 뭐죠? 아니 그냥 빨간색 느낌 누빔이 굉장히 보온력이 높은 거지 이렇게 입고 저는 그냥 그레이 뭐 그런 조거 팬츠 같은 거에 제 거 조단 운동화 팍 신고 또 여주와 아일리 씨 가는 거지 하하하 이런 거를 뭐 뒤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는 이 옷은 저기 안에 있는 게 딱 보여요 저는 느꼈지? 되게 빨리빨리 모르는 거 탁 탁 탁 탁 그래서 제가 마랑에까지 가서 굉장히 흥분해서 다행히 저에게 그냥 시간이 주어져 있었기에 망정이지 않댔으면 저는 지금 큰 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연스럽게 끊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못댕이 간다 가봐 네 이렇게 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제가 빨리 뜯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발효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박싱은 제가 이제 겨울 날 때 좀 멋쟁이로 달려고 투자한 그런 언박싱이 됐고요 어떠셨어요? 보기만 해도 제 어떤 데일리 룩들인지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에 또 더 산뜻하고 상큼하고 솔깃한 아이템으로 월간 언박싱 들어올게요 안녕! 멋쟁이는 지금 나가야 돼요 머킹하러 러네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일하고ân pressing 에이씨 감각 정말로 에이씨 은인 에이씨 러시리 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